1. 마리오메이커 아 근데 뭔가 마리오메이커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. 마리오메이커 너무 손 놓은 것 같아 닌텐도에서 업데이트 안한지 벌써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한 4달 넘은 것 같은데 뭔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. 뭔데? 어떻게 올라가지? 위가 보이지가 않네? 아 저렇게 생겼구나. 오른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톱니가 두개야 아 뭐야 예상보다 벽이 가깝네 쉣 쉣 쉣 쉣 쉣 쉣 뭐 없죠 뭐 없으니까 추가해 달라는 거지 뭐야 아 시간이 없구나 몰랐어요 아 몰랐네 아 시간이 없네 바로 가야겠구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하죠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부러 살살 뛰는데 조금 딸리네 아 아 멈췄어 아 걸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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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를 그냥 주는게 아닐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됩니다 하나 어 들어가지네 아 이렇게 목숨 갉아먹는 매 별로야 여기도 죽겠지? 설마 여기? 여긴가? 대단하다 진짜 와 이렇게 어차피 터뜨려야 되는 거면은 그냥 여기 위로 터뜨려도 되잖아요 잠깐만 터뜨릴 필요가 없는데? 생각해보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터뜨려볼까? 아 아 왠지 여기도 아닐 어 맞나보네? 아 아니죠? 아니죠 들어가지지가 않았어요 폭탄 나오는 데가 진짠가봐 여기만 뭐가 안나와 근데 안들어가죠 뭐죠? 스타가 있다는 소리야? 뭐지? 아 들어가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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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맞냐? 여기 앞에 히듈블럭 있을 것 같은데? 아으으이쌨 이루수 멀리서 떼는데 일부러 아으으으으어어어어 이건 아니지 두개가 다 막혀있다고? 이건 아니죠?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죠 왜 안들어가죠 여기 끝인데? 밑에 뭔가 있나? 잠깐만 저거 밑에 파이프 뭐야 저거 밑에 파이프 뭐죠? 요건가? 우우우우 이거네 아니 그거 너무 어려워요 저거 어 좀 뒤에서 세게 점프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앞에서 말고 아 제네 조금 뒤에서 세게 점프하면은 튕기지 않고 딱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? 그렇지 들어와 제발 오케이 오케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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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지 내가 는지 못많은 오우샷 아니 벨트 방향이 오른쪽인데 왜 점프가 이렇게 되지? 이상하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앞으로 가야지는건데 점프해라 그렇지 아이 파악했으니까 가보죠 중간 세이브 그런거 없나? 그런거 없나? 아이 중간 세이브가 저기있어 으으 보러시 아 점프 아 아 좋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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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고 다시 해볼까? 그래 원래 이거거든요? 음 이거야 원래 좋았다 중간 세이브 안주냐? 아 망했죠? 이거 지금 여기서 밟으면 안되는데 망했죠? 중간 세이브 아 중간 세이브 왜 안좋어? 아 중간 세이브 왜 안좋어? 아 아 아 아 하아... 아... 이거... 한 번 더 있나? 그래... 그럴 리가 없지... 아...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곧 끝났다고 말하는 거는 곧 끝납니다 아... 왜 안... 왜 안 엎드려... 아... 에이... 그건 아니다 진짜 13분 걸리진 않았어요 말도 안 돼 13분 걸린 거는 진짜 13분이나 걸렸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? 끝나요 하라고... 끝나... 곧 끝날 것 같은데... 라고 말하는지...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랬을 리가 없는데? 아... 뭐야... P? P 스위치... 이게 같은 문이면 의미가 없고 다른 데로 이어진 거면 의미가 있는데 안 돼 어디 가니 그냥 이거 저 윗문으로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아 내가 여기 좀 귀찮게 만들어놨네 진짜 아 방금 가속 조금 못받아가지고 떨어질 뻔했어 제발 제발 그렇지 저긴 낚시였을 거예요 죽었겠지 아마 또 오토스크롤이야 또 왜 이렇게 오토스크롤을 좋아하니 좋았으 끝났으면 좋겠어 중간 세이브 주던가 아 망했어 망했어 저 밑으로 왔으면 끝났을 거거든요 귀찮게 하네 진짜 지나갔는데 그걸 백어택을 때리네 지나갔다 이러고 있었는데 흠 흠 좋았으 갑시다 아 그냥 갈걸 아 아마 끝날텐데 이제 야 저 핀문 저기 있네 죽이지는 않았었네요 아 반응 좋았고요 아 설마 다마가 났나? 설마? 다마가 났나? 점프가 안되냐? 다 막아놨구나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 아 내 스타가 내 스타가 아마 여기 낚시일텐데 아마 여기 낚시일텐데 그런거였지 띵동 너무 의심스러운데? 갑자기 막 피 밟혀가지고 떨어져 죽는거 아냐? 들어가진 데가 없죠? 들어가진 데가 없죠? 들어가진 데가 없죠? 네 이스타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스타를 먹었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Organization 혹시 그338 인사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지금 저 문이 뭔지 어디 문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한 번에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? 아까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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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지 근데 이거 스타를 어떻게 먹지? 여기 사이로 떨어져서 쓰면 나이스 아 나 씨 아 좀 앞으로 좀 오지 말아줘 아 아 자꾸 앞으로 오고 있어 오지 말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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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피 어떻게 하지 설마 이거 막 끝까지 가지고 가야되나? 하나 정도는?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? 여기 뒤에 뭐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끝이 얼마 안 남았을 거에요 분명히 아 근데 막혀있네 여기 밑에 P 스위치가 있었거든요? 흠 끝났어 끝났어 아! 뭐 없네 점프해 점프 점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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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좀 해라 점프 좀 점프 좀 해 하... 그 상품이 있었어요 점프해 점프해서 점프해 점프해 전 dare 아 여기서 시간 안 끌리고 그냥 쭉쭉 가고 싶긴 한데 좀 피를 피할 수가 없어 야아 방금 솔직히 죽는 줄 알았어요 버섯 있는 상태로는 못 가져 그 가시 스타먹고 가시 구간을 넘어올 수가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